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니가 와있어요 응! 봤어 차 저 내릴게요 언니 어 내려 카메라 안녕하세요 고르고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를 먹고 싶으면 베이커리를 고른 다음에 갖다주신대 커피랑 같이 왜 계속 안녕하는거야? 티 좀 드세요? 짠! 짠! 잘 먹겠습니다! 언니 안 먹어요? 카메라 먹어요? 아냐아냐 아냐아냐 이거 쓰레기통 다 버린다 이거 정말 쓰레기통이다 이건 정리냐 캐스? 캐스? 엥클립스 그리스마스 이거 리미트다 이거 집착이 있어요 사실 한정판을 보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먹냐 젠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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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앞으로는 사기당하지 말고 언니한테 얘기하면 정말요?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시니까 풍문으로 뭐 들은 거 없으세요? 제가 알톡이 있나 저는 모릅니다 알아두 모르세요 이렇게 꽉 끊으시네요 저는 모릅니다 궁금하네요 마이씨는 3년 5년 동안 연애 금지이기 때문에 뭐 있더라도 몰래해서 모를 것 같은데 아 나 모르세요 난 알고 싶은 워너비스타 준비물 아니 이런 거 막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? 어머 세우신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우유 이거 화장 할 맛이 나겠다 이게 너무 부드러워 화장하고 싶은 이게 또 유니콘 뿔이에요 맞아 유니콘 브러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진짜 느는 것 같은데 옆에도 그런 거 같이 봐요 지수씨 왜 안 먹으냐 저는 시도도 안 하고 싶어 붓 이거 하나 정도 입고 하나로 모든 걸 아 집에 가나고 있게 또 에어 이門inhoth personnage 손바l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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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노래 쪽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노래 보셔서 기념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여기가 있다 하나, 둘, 셋! 한 명 다시, 다시! 하나, 둘, 셋! 오늘 새벽부터 응원해준 우리 지수, 로제, 리사 너무 고맙고요. 양현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솔로곡! 한 명 다시, 한 명 다시, 한 명 다시, 한 명 다시, 한 명 다시! 한 명 다시, 서德슨! 해외 플렌즈 음악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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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내 눈에 뱉는 날아 너를 향한 왕성도 몰래 보란 듯이 나는 눈으로 바람을 들풀어 지어가지 하큰 바구에 그릇이 멋잠테도 단열해 몸에서 가려진 보유 만든대로 표짐 없이 채취 부진 터진 안치는 시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2018년부터 2000년까지 참여연식으로 공장 수상을 했었는데요. 제가 2018년부터 2000년까지 참여연식으로 공장 수상을 했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세롬노보에 여러분께 오늘 수상 너무 좋았는데요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공원할게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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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cringe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벼 있어요 왼쪽으로 아티스트 여러분들 무대 정면 오세요 저쪽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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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잡을게요. 기념사령 있습니다. 저쪽보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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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 마이크 갖다 내고 우리 이거 거짓말 얘기다 언니의 그 계략이 나는 진짜 나는 콘서트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나는 콘서트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나는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나한테 마루라고 너야? 너가 나한테 마루라고 했지 못 맞추면 도연 언니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도연 씨야? 뭐라고 그랬어요? 제니 날이네 했는데 일어나면서 이래 놓고 못 맞추면 도연 언니 되는 거잖아요 제니는 언니를 뭐라고 생각해요? 제니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간다 제니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간다 아니요 언니 자 우리 첫째 쭈는 야옹 야옹 fout 넹 마이도 자 어엇 맞아요 제가 연습생 때 거미 선배님 가끔씩 복도에서 마주친 적 있는데 그때 막 그냥 수줍게 인사 밖에 못했었는데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왔을 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회사를 올려가지고 예전에서 YG 있을 때 얘기를 무대를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어떡해요 너무 긴장되는데 딸지 말고 네 반지막처럼 반지막처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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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가수는 왜 이렇게 기타고 로제는 로제는 블랙핑크의 메인보컬이잖아요 메인보컬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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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 얘기 있어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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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게 돼 로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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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파트 너무 좋으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제 스타일이에요? 네 리사! 리사는 태국에서 왔잖아요 어때요 이 노래 지금?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리사 스타일이요? 네